이상하 선수는? 상하는 꾸준했죠, 어릴 때부터. 항상 1등이었어요, 500m는. 사실은 여자분이 쇼핑스 스케이팅을 하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. 어릴 때부터. 네, 그래서 선수층이 얇죠, 굉장히. 이상하 선수는 왜 쇼핑스 안 했을까요? 글쎄 상하가 와야 될 것 같아요. 상하한테 직접 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어릴 때 좋아했다면서요? 아, 그냥 뚜 뚜 뚜 뚜 뚜 뚜 뚜 뚜B.. 좋아했어요? 상하 좋아했죠, 이뻤죠. 어렸을 때 굉장히 이쁘고 인기도 많고, 막 없으면 못 살겠고 막 막 그랬어요? 알겠습니다. 어떤 보자는지는 몰랐는데, 꿈에 나타났습니까? 어렸을 때 좋아했어요, 제가 상하. 친구로서 좋아했어요. 사랑했지만 운동이 먼저였군요? 아니요. 그냥 친구였어요. 예예예예예 표정이 잘 안되시네요 왜냐면 지금 사랑하는 시장 있잖아요 니아 친구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깜짝 놀랬죠? 이봐봐 있다니까 이제 묻는 질문에 빠른빠로 대답 안 하면요 계속 그 얘기합니다 니아 친구 얘기